잠깐만! 아기가 막 올라올라 그래 야 놔! 아기입니다 여러분 오오오아야랄랄랄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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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얘 어떡하면 좋아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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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단은 다 넣었어요 장어가 엄청 힘이 센데 여러분 좋아요! 눌러주세요! 아니 근데 엄마!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미안해 뭐라고? 뭐 어떡해 어떡해 크기가 이렇게 커요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어떡해 어떡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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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아기구요 제가 들어서 보여드려야하는데 겁나 무서워 진짜 무서워 나 진짜 무서워 입이 누르면 안돼 안돼 여기로 오지마 여기로 오지마 보여드려야되는데 너무 무서워 일단은 여기가 간단해요 물었어 어떡해 힘이 진짜 세요 뒷모습은 일단 바닥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얘가 심해어라서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가 아유